러브나의 새 디젤가 되고 난 뒤 아마도 가장 거대한 산을 오늘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단 20초의 만난만으로도 제 정신을 썩 빼놔서 지금이 2부인지 아닌 3부인지 시공간을 다 뒤틀어 놓았던 바로 그 남자.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의 디젤이자 세상에서 자신의 노래를 가장 사랑하는 가수. 철업띠 김영철씨와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마음으로 특별 초대석 함께 할게요. 네 벌써부터 멘트 치고 싶어서 의자에서 엉덩이를 반쯤 떼고 있는 뿐입니다. 더 이상 긴말이 필요할까요? 우리들의 철업띠 김영철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철업띠 김영철입니다. 아 소개 너무 좋은데요. 더 이상 긴말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요. 저 잠깐 2부 끝나고 나가서 쉬운 동안 진짜 계속 웃다가 들어왔어요. 그럼 뭐 했냐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sbs 라디오 pd 흉내. 학교 다 할 때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신의 전환의 선생님 흉내만으로도 10분을 채우는 아예. 근데요 제가 아는 모든 pd님 그리고 저의 작가님들까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pd님 지금 우리 변종원 pd님 그냥 이거랑 지금 우리 라디오 pd 박경준 pd 마신다면서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박경준입니다. 그 두 개 가지고 그냥 돌려막기로 계속 했는데 정말 사내용 개인기 이렇게 했었죠. 진짜 너무 잘하세요. 진짜 성대모사는 진짜 따라올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인 성대모사까지. 그러니까요. 연예인이 국한하지 않고. 오늘요. 그런 느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뭐 산을 정상 아까 어디였죠? 에베레스트 산을. 딱 지금 여러분 산 중턱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하세요. 저랑 같이 산을 정상까지 올라갈 건지. 그냥 내려갈 건지. 그러니까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내려갈래도 지금 한 4천 미터를 내려가야 돼요. 네. 내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올라가시겠습니까? 같이 올라가겠습니다. 내려가실 분들은 사퇴하세요. 네. 이런 텐션이구나. 제가 지금 어떻게 할까 하고 있어요. 약간 분위기를 보니까 약간 여기가 발라드풍이더라고요. 확실히. 그런데요. 가끔 이런 자극적인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 노래 안 나왔어 그랬더니. 그래서 분위기를 들어봐. 막가리가 나갈 분위기인지. 그런 분위기 아니더라고요. 톤 노래 들어보니까. 그렇긴 합니다. 자 우리 김태라님이요. 럽띠. 제가 럽둥이자 철가루인데요. 우리 철업띠는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단지 조금 지치게 할 뿐이에요. 오늘 두 DJ의 만남 기대됩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기회에 피가 조금 날 뿐이에요. 반창고와 붕대를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밤에요. 러브넷에서 흔쾌히 출연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당일 와야죠. 아무 곳이나 무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사실은 아무데나 나가지는 않는데. 우리 감명실 하는 피디님께서 저희 또 철파엠을 처음 이끌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부탁도 잘 안 하세요. 딱 이렇게 이번 10월달쯤에 딱 하는데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감사합니다. 또 청취를 조사 기간에 정말 필요한 손님이셔가지고. 그렇죠. 저도 지금 막 누구 섭외해야 되는데 나도 나돌아다닐 때가 아닌데 이렇게 또. 저에겐 큰 도움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또 아침에 철파엠 하시고. 그렇죠. 아는 형님 녹화까지 하시고. 오늘 하고. 너무 피곤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바쁜 모습. 아침에 하고 종일 업다가 기다리다가 왔어요 보다. 일정을 좀 소화하고. 빡빡하게. 빡빡하게. 마치 좀 들린 느낌. 그런 느낌 좀 주고 싶었어요. 근데도 텐션이 이 정도시면 체력이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붕 떠가지고 차에서 잤어요. 지금 에너지 더 올라와가지고. 충전하셨구나. 네 그럼요. 좋아요. 그런데 오늘요. 가수로 출연하신 거예요 아니면 DJ로 출연하신 건가요? 오늘은 가수로 출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의 까마득한 후배이신가요? 가수 데뷔가 몇 년도이실까요? 2017년이에요 선배님. 정말요? 선배님께서는. 저는 1997년입니다. 저는 봤죠. 99년도 저 데뷔했을 때도 개그맨 데뷔했을 때도 뮤뱅할 때 이제 개콘 연습실이 옆에 있으니까 그때가 막 겟업하고 킬러할 때였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겟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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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하여튼 킬러 보고 막 그럴 때였죠. 그럼 그때 이 베이복스란 멤버 중에 어떤 친구가 가장 눈에 들어왔어요? 매보조 그 당시에 메인보컬 치고 나오는 감면시같이 고음 담당. 지금 생각하니까 고음 담당 했잖아요. 고음 담당 메인보컬.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춤을 막 추다가 저는 고음만 하고 나와야 돼요. 뭔지 알죠? 차라리 혼자 노래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할 텐데 저는 높은 운만 하고 계속 춤을 춰야 되니까 너무 싫었어요. 차라리 랩 같은 거는 좀 편할 것 같은데 저는 고음하다 보니까 너무 숨이 차가지고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좀 있나요? 뭐지? 약간 음이 타려면 어떡하지? 많아서 사실 가성으로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높은 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도 좀 깔고 했나요? 그때는 전혀 까는 게 없었고요. 까는 게 없었군요. 쌩 라이브였어요. 아무것도. 인이어도 없어서 그냥 현장에서 노래 듣고 해가지고. 안 좋은 시스템이 생겼네요. 저는 80 깔고 하거든요. 80. 제가 파파라치 할 때는 한 50 정도. 파파라치 파파라 50 깔았군요. 그리고 선택적 라이브라고 어느 부분은 깔고. 저는 그냥 아예 80을 다 깔아놓을 거예요. 따루릉 따루릉 다 깔려져 있어가지고 놓쳐도 되더라고요. 너무 숨이 팔딱팔딱 거리니까. 맞아요. 얼마 전에 또 김영철 씨의 신곡이 나왔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막가리. 막가리. 어떤 노래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막가리는 일단 흥 유발하는 EDM 트로트고요. 우리 어머나 까만 안경을 써요. 럭쿠카 럭쿠카를 썼던 윤명선 작곡가님의 야심찬 노래고요. 이게 리메이크 곡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철이가 불렀으면 너무 좋겠다. 이게 고음 파트가 약간 킬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2년 9개월 만에 사실 어떻게 보면 작년쯤에 나오려고 했는데 코로나 등등으로 좀 많이 밀리게 됐어요. 그래서 많이들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2년 9개월 만에. 그럼요. 그럼요. 신나게 운동할 때 진짜 듣기 너무 좋은 노래거든요. 박윤수 씨 노래가. 그렇죠. 그런데 제가 뮤직비디오즈를 또 봤더니 스피닝하면서 이렇게. 스피닝 컨셉이죠. 에어로빅 컨셉. 노래가 처음에 어떤 컨셉으로 할까 했는데 약간 스포츠 댄스로 갈까. 오프닝 딱 시작할 때 들어보면 따로따로따로따로 마카라 마카라 마카라. 그런데 약간 에어로빅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옷 컨셉을 에어로빅으로 바꾸고 약간 스피닝. 전국의 체육관이 널리 퍼지길 바라면서. 왜냐하면 운동을 어쨌든 계속 할 거거든요. 그럼요.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고 내후년도 할 거니까. 그렇죠. 언제는 터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에어로빅 컨셉으로 가자. 라고 했죠. 컨셉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옷 보셨잖아요. 형광 옷에. 네. 헤어밴드도 있고. 네. 웬만한 음방을 갔는데 걸그룹도 다 죽이더라고요. 옷 색깔톤이 40대 후반인데 거의 10대 후반 20대 초반들을 세월호 다 잡았죠. 와 눈부셔서. 그럼요. 너무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흔히 사전 녹화라고 하잖아요. 이제 리허설하고 카메라 리허설하고 생방 이 코스가 제일 좋게 하더라고요. 산옥을 하면 왜 산옥을 하는지 보니까 생방도 해야 되고 사전 녹화 팀도 있더만요. 맞아요. 맞아요. 사전 녹화를 못하겠더라고요. 왜요? 이게 10대들은 97년 98년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한 번 딱 끝나면 또 한 5분 있다가 노래를 하면 그때 하잖아요. 아이들들은 6, 7분은 해도 티가 안 나요. 계속 쉬지 않고 계속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예요. 그런데 저는 막 가. 하고 선풍기로 바람 쐬자마자 또 자 다음 산옥 준비할게요. 그런데 너무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죠. 힘들더라고요. 조금만 쉬어가자고 말하기도 좀 민망하고. 맞아요. 지금도 좀 떠들었더니 물이 땡기네요. 자 우리 김선영님이요. 이제 막 시작했는데 벌써 고산병 오늘 기본이에요. 귀가 먹먹해요. 김라영님. 누가 DJ고 누가 게스트요. 감연씨가 DJ고 제가 게스트요. 가끔 바뀔 때도 있습니다. 말이 조금 많았죠. 그렇다면 노래 함께 들어야죠. 김영철의 마카리 듣고 올게요. 김영철의 마카리 함께 들으셨습니다.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춤을 추셨거든요. 그런데요. 노래도 부르셨어요. 그렇죠. 피치가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이건 라이브로 들려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네요. 네. 어떻게 좀 기획 실패가 아닌가. 밤 9시에 듣는 마카리 과연 우리 럽둥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지 살짝 만나볼게요. 소개해 주시고. 정수경 님이 철파임에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마카리. 잘 안 들어주더라고요. 러브나잇에서 들으니 너무 좋아요. 크크크크크 하셨습니다. 네. 강소희 님. 애기 옆에서 자고 있는데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일단 일어나서 흔들고 있어요. 잘하셨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노래예요. 약간 좀 들썩들썩하게 됐죠. 네. 조선경 님은 혹시 철업디의 쉴 새 없는 텐션이 망또처럼 두른 가디건에서 나오는 건가요? 그건 마법의 가디건인가요? 극구가 했습니다. 마법인가요? 네. 가디건은 아니고 그냥 뭐 이거 티셔츠였는데 그러게요. 진짜 참 텐션이 저도 신기해요 그냥. 너무 좋아요. 라디오에 머물면 또 유난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오버스러운 텐션이 있고요. 뭔가 기분 좋은 텐션이 있는데 우리 김영철 씨는 기분이 좋아지는 텐션이라.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럽디. 처음에는 오버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오버가 김인하 작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임별 그림 제 스토리를 적어놓은 거예요. 저 오빠를 다들 오버스럽다고 한다. 그렇긴 하지만 투머치라고 하지만 이제 그 투머치 오버가 그의 밈이 되어가는 것 같다. 이제 그냥 안 하면 좀 허전한 거? 저는 너무 김영철 씨의 따뜻한 마음까지 느껴져요. 잠깐 이렇게 함께 했는데 정도 많고. 노래 나가는 사이에 1절 반까지 따라하다가 또 2절에서는 또 할 말도 있어가지고 라디오 재미있지 좋지. 그랬더니 또 우리 럽디가 힐링이라고. 네. 맞아요. 좀 따뜻한 얘기를 좀 했죠. 라디오. 감사합니다. 선배님. 갑자기 선배님 또. 라디오는 또 선배님이니까. 김재형님이요. 초럽디 일어나지 마. 제발 동작하지 마. 우리 럽디 다크서클 턱까지 내려온다고요. 웃을 일이 많이 없으셨죠. 저요? 맞아요. 오늘 웃겨 드릴게요. 저 혼자 있다 보면 조금 진지한 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럽디 여러분도요. 가끔 이렇게 이런 약간 짜릿한 느낌. 이런 텐션 조금 좋아하실 것 같긴 합니다. 자 계속해서 김영철 씨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차마 철폐에 물어는 보내지 못했던 문자들. 김영철 목격담. 김영철에게 부탁하는 사연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긴 문자 100원 거릴라는 무료입니다. 추천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아직 하고 싶은 얘기 많으시죠. 음악적인 토크를 조금 더 할까 아니면 다른 이야기 좀 더 할까요? 이거 진행되기 재밌는데 다른 토크를 하자라는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원하시는 걸로. 아니 막가리 신문 나온 걸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또 듣고 하기는 좀 그렇고. 다른 얘기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김영철 씨를 모신 이유는 제가 dj 1년 8개월 차에요. 진짜 너무 햇병아리고 아직도 실수도 많고 한데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저한테. 이것저것 선배님의 어떤 노하우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배우고 싶어서 모신 이유도 있거든요. 그런 거군요. 갑자기. 아까 저기 뭐지 가수 얘기할 때는 약간 새까마득한 후배 모른 거 하더니. 지금 우리 김영철 씨 자세도 조금 바뀌었어요. 뭐 어떤 걸 알려줘봐요.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최화장 선배님한테 dj 잘하려면 인사부터 똑바로 다시 해봐.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있거든요. 개고들이 좀 있어요. 그런 느낌. 제가 진짜 최화장 선배님한테 라디오를 많이 배웠다. 하면 스승애랑 꼭 저한테 생방 중에 이런 얘기했잖아요. 얘는 말로만 나한테 스승이라고 그러고 선생이라고 그러고 스승애랑이 문자가 안 와. 그러면 막 작가님이 영철팔리 화성훈이한테 문자 보내.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라디오를 제가 이렇게 많이 배워서 이렇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러면 한 시쯤에. 여러분 이제 김영철 씨한테 문자가 왔어요. 뭐 많이 배웠다니. 아직도 내 라디오를 뭘 이렇게 모니터할 게 많다고 내 걸 들어. 그런데 이제 다 이게 모니터도 많이 하고 잘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저도. 된 것 같아요. 며칠 전부터 이렇게 러브 FM을 쭉 이렇게 모니터를 조금 하고 있었거든요. 쭉 이렇게. 네. 그런데 이 것보다 조금씩 다들 느낌이 다르셔가지고 저는 어떤 분을 조금 이렇게 많이 모니터하면 좋을까요? 러브 FM 파이 FM 통틀어서. 그렇죠. 그런데 최화동 씨 건 들어버렸어요? 네. 어때요?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최화동 씨하고 박소연 선배님 정도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둘의 딱 그냥 최화동 씨의 어떤 텐션. 뭐 텐션을 그렇게 올릴 필요는 없겠지만. 네. 저 진짜 최화동 선배님이 라디오를 맛있게 하는 게 있어요. 사연을 맛있게 살리는. 맞아요. 듣기 좋은 목소리로. 그리고 또 박소연 씨의 어떤 그 편안함. 네. 그 두 선배님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것까지 들으면 되게 혼선인이 될 예상입니다. 이걸 어떡하라는 얘기지. 제가 미리 이렇게 딱 알아봤어야 되는데 김영철의 파이 FM 진행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김영철의 파이 FM은 올해 10월 25일 다음 주가 6주년이더라고요. 해수료는 7년이고 앞에 6, 7시 펌펌투데이를 4년까지 합치면 이제 10년이 넘었고. 제가 사실 또 그전에 여기저기 많이 했었어요. 103.1 여기서 낮에 2시에 조합경선민이라면 춤추는 2시를 6교를 했었고. 또 다시 이사가서 황보씨랑. 황보씨랑 친하잖아요. 103.1 여기서 러브 FM에서 싱글즈라고 또 1년 했었고. 이렇게 하다가 하다가 계속 진짜 디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시간대별로 2시, 밤 8시, 새벽, 아침 이렇게까지. 그럼 어느 시간대가 가장 조금 좋으셨어요? 저는 진짜 해보니까 저는 아침 7시, 9시가 그냥 딱 저의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많은 시간을 배회하면서 밤 시간도 게스트해보고 낮 시간 다 해봤는데 낮에 가면 그냥 수다쟁이에요. 저녁에 가면 조금 시끄러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7시, 9시는 이상하게 잠을 깨우는 듯한. 그리고 저는 진짜 제가 예능감을 갖고 라디오를 이렇게 잘하는 비결은 제가 잘해서 그래요. 라고 하는데 우리 전 라디오 PD님이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항상 정치자분. 라디오 구성이라고 얘기하라고. 입에서는 나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런데 진짜 라디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구성이 너무 좋잖아요. 진짜. 진짜 좋은데 우리 김선영님이요. 이거 봐요. 질문 하나의 대답이 이렇게 길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디오에는 게스트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질문하는, 기재가 하는 게 말이 줄이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 럽듀 여러분께 선물을 싸드릴 깜짝 퀴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네. 철파엠의 가수 성지원 씨가 출연했을 때 났던 기사 중 일부분입니다. 성시경은 김영철이 항상 잘 자요 라며 자신의 땡땡땡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일 안 좋은 면만 최대로 극대화시키는 것도 재주라며 김영철을 당황케 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땡땡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힌트 없고요. 복이 없습니다. 그냥 김영철 씨가 밥 먹듯이 또 숨 쉬듯이 하는 거를 떠올려 보세요. 50원의 류 문자 샵 1035, 긴 문자 100원 거릴라는 무료입니다. 정답과 오답 보내주신 10분 뽑아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자 이 노래 듣고요. 저희는 4부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의 안되나요. 김영철의 안되나요. 소중한 당신의 러브나잇 간면의 러브나잇 4부가 시작됐고요. 철업띠 김영철 씨와 특별 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915님이요. 철업띠가 러브나잇 오니까 건강 심어먹다가 불량식품 먹는 기분이에요. 그런 느낌인가요? 불량식품이라기보다는 약간 마라탕 같은 야식 먹는 느낌 아닐까요? 나는 약간 어떤 올게닉일 줄 알았는데. 올게닉. 유기농. 자 강소희님. 갑자기 최하정 언니의 이 말이 생각나네요. 영철아. 작작해. 저한테 작작하라고 그러거든요. 왜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함이 있어요. 얼마 전에 김호영 씨가 우리 라디오 하는데 선배님 저는 화정 언니한테 거기까지 안 듣는데 오히려 딱 하다가 분위기 딱 보고 딱 줄일 줄 안 돼요. 저 더 하거든요. 한 번 딱 여기까지 딱 하고 와. 그래서 영철아 거기까지만 작작해. 작작 김영철 선생이라고. 그렇다면 3부에 내드렸던 퀴즈의 정답 발표를 해드릴게요. 성시경 씨가 자신의 땡땡땡땡을 하는 김영철 씨를 보고 제일 안 좋은 면만 극대화시키는 것도 제주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 땡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네. 정답은 성대모사였습니다. 잘자요. 이거였고요. 사실은 그 안 좋은 점만 극대화시켰던 것도 그거였어요. 강심장이었고 그냥 성시경 씨 흉내를 이렇게 냈죠. 제가 성시경에게 결혼식 부탁 사회를 부탁하면 성시경 씨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왜 영철이 형 결혼식 축가를 불러줘야 되지? 이렇게 하자 성시경 씨가 잠깐만요 여러분. 저런 것도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지어냈고요. 저의 가장 단점한 흉내를 내잖아요. 저의 재수 없는 그 부분만요. 아시겠어요? 어머니 너무 똑같아요. 성시경 씨 제 라디오 몰래 몰래 듣고 있대요. 그래서 권진영 씨랑 유인영 씨랑 얼마 전에 만났는데 진영 씨 가서 전해요. 다 듣고 있다고. 그래서 요새 성시경 씨 갱기할 때 쫄아서 하잖아요. 듣고 있을까 봐 미안해요. 잘 들어요. 잘자요는 정말 똑같아요. 잘자요. 제가 10년 전에 MBC에서 했을 때 저의 뒷 시간이었나요? 그때가 성시경 씨였는데 진짜 똑같아요. 목소리가. 약간 힘 좀 빼고 해야 돼요. 푸른방 그리고 성시경입니다. 여러분 잘자요. 와 진짜 잘하십니까. 무심하게 툭 치듯이. 저는 성대모사를 정말 못해가지고. 우선요. 오답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답이 거의 없는데요. 몇 분께서 8314님 주접떨기. 주접떨기. 그럴싸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단점을 극대화시켰던 거였어요. 네. 1468님 투머치 토크. 다섯 글자잖아요. 탈락이에요. 그리고 정답 맞춰주신 분들 발표할게요. 3469님. 성대모사. 철업디. 감미연 성대모사 대주세요. 나 미연 성대모사 오히려 못해요. 제가 특징이 좀 없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세요. 감미연의 러브나이. 세부가 시작됐고요. 철업디. 아까 성실경이다. 실패했어요. 자 그리고 오목인님. 성대모사. 도대체 몇 명을 하는 거예요. 김희연님. 이용자님. 최하중님. 하춘하님 등등. 요즘 황수경님 너무 웃겨서 죽을 뻔했어요. 이분은 몇 개예요? 더 묻고 계시네요. 황수경님 성대모사 한 번만 해주세요. 네.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어때요? 제가 성대모사를 한 번 해볼게요. 쭉쭉 한 번 따라해보는 것도 해요. 너무 좋아요. 김희연 씨. 딱 포인트가. 네. 엇박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하지 말고. 놓치지 않을 거예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비슷해요. 지금. 놓치지 않을 거예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좋아. 그다음에 이용자 씨는 턱을 약간 떼면서 아아나. 아아나 해봐. 아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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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나 이게 누구요? 아아나 이게 누구요? 간면이 아니요. 간면이 아니요. 아니 미연이는 음식 먹을 때 간을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아아나.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아아나. 까지. 아아나. 좋아요. 어렵다. 최하정 씨는 안녕하세요? 알죠? 화이트. 약간 모든 말에. 안녕하세요. 아유아유요요요.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나 지금 너무 좋아지. 최하정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오바쇼고 너무 좋아요. 용철 작작해. 그렇지. 우리 둘이 질질 끌려고 할 거야. 진짜 그 정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황수영 성대모사는 워낙 유명한 이제 VZ특공대. 원래 그분이 하는 거는 사실 진짜 황수영이 이렇게 해요. 네 잘 봤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네 잘 봤습니다. 빼봐. 네 잘. 네 잘 봤습니다. 여러분 감미야 우리 럭비 성대의 특징은 애쓰는 게 애쓰는 게 너무 포인트고 모든 걸 다 의욕 넘치게 눈이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네 잘 봤습니다. 놓치지 않고 영출에 쭉쭉해. 제가 조금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자 우리 1310님이요. 정답 성대모사 저는 이영자씨 기자회견 따라하는 것보다 웃긴 거를 못 봤어요. 살다 진짜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눈물나 웃겨요. 이건 진짜 그래요. 제가. 제가. 이거죠. 제가. 땡땡땡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옆에 딱 딱. 아 근데 저는 그 킬링 포인트가 이형자 선배님이 바로 안 때리고 제가 그만해가 아니라 제가 땡땡땡을 하고 딱딱딱딱딱. 그 포인트가 다 들어주고. 네. 마지막 장난스럽게 또 혼내주고. 그랬죠. 와 네. 자 몇 번 냈죠. 세 번 냈죠. 그리고요. 그 송지선님 서현우님 7304님 명경환님 윤정환님까지 총 10분에게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와 우리 럽디 재밌는 게 웃다가 그래도 또 자기 일을 하네요. 선물 또 드려야 될 건 드려야 되니까. 맞습니다. 자 김다나님이요. 와. 와 철업디 모두 진짜 비슷해요. 근데 왜 혼나는지도 알겠어요. 당사자만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성식이 형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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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을 하는게. 동생인데도 저를 혼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앞에서 녹화다가 떠나 효 둘이서 떠나 요. 효가 아니라고 다시 해. 성식이한테 혼나면서 떠나 효 요. 떠나 요 둘. 요 하니까 또 안 사네. 효로 해 그럼. 떠나 효 둘이서. 자기도 제가 과하게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과한 맛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특징이 있어서 과하게 성대모사를 하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인 씨 한다고 얘기가 되는데 정인 씨 어떻게 하는데요.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이거 잘했잖아요. 근데 내가 미연이 했던 거를 오바버전 해볼게요. 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여러분 뭔지는 알겠죠. 미연 씨의 그 약간 진짜도 있지만 나는 성대모사를 노만하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포인트를 잘 잡아서 극대화 시켜요. 이거는 진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요. 저 지금 약간 조금 흥분 많이 했는데 두 번째 퀴즈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음악 주세요. 네 지난 9월에 낳은 따끈따끈한 기사 중 일부입니다. 김영철은 매일 김영철 철팔만 검색한다고 밝히며 어제 정말 반가운 걸 봤다. 철업띠가 청취자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겠다는 내용이었다라고 하며 눈에 땡땡이 고였다. 하지만 바로 이어진 따르릉을 들으며 땡땡이 쏙 들어갔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과연 김영철 씨 눈에 고인 땡땡은 무엇이었을까요? 힌트 보기 없습니다. 선물을 드리기 위한 퀴즈거든요. 50원에 유회문자 샵 1035 김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정답과 오답 보내주신 10분 뽑아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노래 소개 부탁드려요. 김영철의 따르릉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청취자의 감동적인 글을 보고 김영철 씨 눈에 고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요? 바로 울었어 눈물을 얘가 더... 제가 더 세죠? 네. 바로 눈물이었습니다. 최고! 눈물을... 자 정답 맞춰주신 분들 만나볼게요. 6863님. 눈물 울철 앞뒤는 울보 왕자 공감 왕자거든요. 맞아요. 정도 많으시고 마음도 굉장히 이렇게 보들보들 약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김다희님. 눈물입니다. 근데 원래 철파 앤은 꼭 옆에 휴지 준비하고 봐야 해요. 너무 많이 웃어서 눈물이 나거든요. 웃기도 하고 울다가 웃었다죠. 맞아요. 나미나님. 눈물. 우리 철합들은요. 오바스러운 것 같지만 그 정적을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오바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 철합들은요. 물론 말이 엄청 많지만 사람들을 좋아해서 그러는 거니 꼭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철합들은요. 사비로도 커피도 잘 쏘는 철합들입니다. 최고예요. 우와. 가사가 약간 왁스의 부탁해요 같아요. 그 DJ를 부탁해요. 진짜 너무 철합들을 사랑하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울겠어 이러다가 또. 그리고 오답과 정답 보내주신 이주연님, 이상우님, 현승용님, 유은지님, 7062님, 김목연님, 2853님까지 총 10분에게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진짜 오늘 너무 많이. 네. 마칠 시간 됐군요, 벌써. 아니요. 벌써 마칠 시간이 됐나요? 아닙니다. 아니요. 그런데 저기 오늘 이래서 오늘 함께 하셨는데. 아니요. 약간 그런 호흡이긴 했는데. 오늘 이제 몇 분까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인 작가님이 어떤 일이 없어가지고 제가 약간 이렇게 호흡을 조금 더 이렇게 길게 좀 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셨는데. 아, 지금 여러분. 아, 43분 42초인 거예요. 뭐 이렇게 빨리 보내지. 네. 아직 조금 더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 원부에 있는 토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까 뭐 우는 얘기 좀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가끔. 잘 울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이렇게 날 때가 있어요. 라디오에서? 그러니까 티는 못 내고. 왜냐하면 저는 우리 럽둥이 여러분에게 무언가 좀 힐링을 드려야 되고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 보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이 뭔가 심적으로 힘들거나 그런 날 왔을 때 무언가 이렇게 막 럽둥이들이요, 저한테. 막 럽디 이 시간 뭐 기다렸어요. 오늘 막 위로가 돼요.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 올려주시는 거 보면 진짜 갑자기 속에서 막 눈물이 막 울컥울컥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우세요. 참지 말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눈물이 날 때 참는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조금 이렇게 우는 거를 좀 창피하는 스타일이어서요. 그렇군요. 사람 없을 때 많이 우는 편이고 해서요. 그런데 제가 라디오 2016년 10월 24일 딱 처음 시작할 때 그랬거든요. 모든 걸 다 들키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이 라디오에서. 제가 첫 오프닝을 제가 한번 써봤어요. 써봐도 되냐라고 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보는 라디오로 월화수목금을 다 하다 보니까 그냥 숨기면 안 되겠더라고요. 사연 읽다가 눈물이 나면 그냥 울어요. 아까 눈물도 그냥 별 사연이 아니었는데 엄마가 딸 일기장을 본 거예요. 내 딸의 일기장 훔쳐보았다. 담백하게 읽다가 오늘은 고기를 먹고 싶었지만 취업준비생에게 고기는 사치. 우동을 먹었다. 그러다 그러다가 친구가 명품지갑 자랑을 했다. 난 아직 돈이 없으니 1년 참다가 꼭 명품지갑을 사야지. 그리고 노트북을 꼭 살 거고 그동안 엄마께 모든 취업준비생들의 활동을 준비했던 용돈을 엄마에게 다 갚아야지. 그런데 그때부터 본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저는 이게 왜 울었냐면 제가 엄마가 제가 개그맨 되고 그때 엄마한테 학자금, 용자금을 제가 다 갚아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고기를 먹고 싶은데 우동을 먹었을 때 그 마음이 저는 지금은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는데. 그냥 우동을 먹었을 때. 그래서 진짜 울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냥 좀 사연이 너무 공감이 돼서 그랬어요. 이 딸아이가 얼마나 잘 커갈까라는 모습에 생각해서 눈물이 났던 거고. 노래는 김영철에 따르릉을 불평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막 미친 줄 알았어요. 노래는 따르릉이지 사연은 공감해서 눈물은 나지.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울다가 웃다가 해요. 울다가 웃다가 편하게. 끝까지 한 3, 4분은 울기는 안 해줘요. 울다가 어떻게든 웃음으로 넘어가요. 약간 그런 분위기를 또 계속 유지하는 거 조금 힘들어하시죠. 그렇죠. 많은 분들을 좀 기쁘게 해주는 걸. 또 웃어야지 웃어야지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근데 나 방금 우는 연기 흉내났다고 눈물을 흘릴 뻔했다. 그러니까 연기도 잘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뭐예요. DJ도 잘하시고. 연기자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조금 편하게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나 너무 편한데 지금. 방송이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듣는 방송이기 때문에 무언가 약간 방송의 형식으로 뭔가 약간 진짜 DJ의 어떤 그런 딱 짜여진 그런 걸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가 지금은 그냥 막 편하게.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하니까. 마음이. 아직도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중간에 틈틈이 오늘 분위기가 안 좋았다 그러면. 이제부터. 아. 원 버전. 원 버전은 정인인데. 정인 놔두고. 자. 원 버전.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지고. 콜라보로 정인한테 우리 영상 찍어주면 좋아하겠다. 아. 진짜요? 아. 좋아하실까요? 정인 씨 알아요? 잘 몰라요. 이거 찍어서 보내줘면 안 돼. 전 정인 씨 같은 미스틱이니까. 아. 그래요? 정인아 오리지널 버전이 있고 과버전이 있다 해서.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어. 1455님이요. 철업디. 오신 김에 사투리 연기도 가르쳐주시면 안 돼요? 우리 럽디 사투리가 진짜 개그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경상도 사투리 말하는 거 아니면. 저 서울 사람이라 정말 몰라요. 그냥 사투리를 몰라서. 오빠야. 뭐 우리 갔나? 좋은 글만 보면 보이지 않을 거잖아요. 악플을 보면 어떠세요? 아. 오빠야. 오빠야. 톤을 딱 쳐요. 오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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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는데? 어디? 어디 가는데? 어디 가는데? 어디 가는데? 오빠야. 어디 가는데? 어디 가는데? 그렇지. 오빠야. 어디 가는데? 악플 보면 어떤 생각 드는데? 악플 보면 어떤 생각 드는데? 피아노라 생각하고 이게 서울말이 일정 원호톤이라고 해서 원톤이에요. 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자꾸 사투리 시키면 이렇게 해요. 내가 너그들을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나? 이렇게 하는데 보통 경상도 읽거든요. 내가 너그들을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 내가 너그들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 지금 잘하네. 그런데 서울 사람 시키면 내가 너그들을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상하게 해요. 내가 너그들을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렇게 알았고. 그렇게 알았고. 도레미파. 도레미파. 솔라시도. 좋게. 알았어. 다음 문자 사투리를 한번 읽어봐. 자. 9909님. 9909님이야 이거. 9909. 9909님. 그래. 9909. 최근에 부모님 정상서. 전상서. 오지마. 부모님 정상서. 부모님 정상서 드라마 재방송 봤는데 철업 뒤 얼굴이 참 좋아하셨더라고. 해춘의 비결이 뭔가요. 또 올라가요. 해춘의 비결이 뭔가요. 해춘의 비결이 뭔가요. 해춘의 비결이 뭔가요. 하지 마라 이 사투리. 네. 안 할게요. 이게 운동인 것 같아요. 운동도 하고. 왜 이렇게 제가 오히려 10대 후반 20대 초 중반 이때 다 늙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미 한번 싹 갔다가 오히려 지금 사실 관리도 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에스테틱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꾸준히 가고 피부과는 걸 다니고 운동도 하고 마음가짐 자체가 또 젊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딱 두 끼 먹고 저는 두 끼 먹고 운동하고 야식을 안 먹어요. 야식이 진짜 안 좋습니다. 야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게 저는 오늘 지금 딱 잘 때 됐어요. 10시 반 11시에 자야 돼요. 아침 라디오 때문에. 맞아요. 오늘 진짜 피곤하시겠다. 아니요. 지금 너무 재밌어요. 나 자꾸 감연 그거 생각날 것 같지 않아요. 정인 생각. 이제야 부터. 그런데 너무 재밌는데 지금 광고 들을 시간이에요. 광고 듣고 올게요. 이제야 부터. 감연의 러브나잇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특별 초대에서 김명철 씨와 함께 했는데요. 갑자기 사투리에서 김명철 씨와 함께 했는데요. 너무 어떠셨어요? 시간이 좀 짧죠. 진짜 시간이 짧은데 개인기도 하고 미연이를 좀 더 알게 된 시간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재밌고. 내일 또 철파임 나가서 러브나잇 갔다 왔다. 아마 또 문자 올 거예요. 어제 또 들었다고 아까 우리 철가루 분들이 많이 들어주셨으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또 함께 했던 얘기하고 또 박형주 피디님 만났다는 얘기하고. 네. 감미연 씨가 박형주 피디님 어려웠다고. 그나마 그나마 별 피디님 다음으로 좀 편안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꼭 안부 잘하고 그럴게요. 네. 오늘 나와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도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미연의 또 정인 개인기도 하나 또 득템했고요. 자 우리 김영철 씨 보내드리면서 김영철 재하의 크리스마스 별거 없어 들려드릴게요. 참 노래도 많이 냈네요. 은근히. 오늘 나 보면서 약간 진짜 가수된 느낌 확실히 들었어요. 가수죠. 완전. 그 노래 네 곡을 쫙 나오면 스페셜로 하는데. 그럼요. 그럼요. 자 오늘 제가요. 마지막에 인사할 때 오늘도 러브나잇 하세요. 라고 인사하거든요. 철업디 버전으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누구 버전으로 할까요? 오늘도 러브나잇 하세요. 이게 나아요. 아니면 오늘도 러브나잇 하세요. safety.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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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